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최근에 새로운 기능이 생긴거 아시죠? 나와의 채팅 기능이 생긴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 핸드폰 화면 보시면 나와의 채팅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의 채팅에 들어가면 근데 이제 보통 메모의 의미로 쓰라고 카카오톡에선 해준거 같아요. 근데 실상 내 나와에 대한 용도는 이런거에요. 이거 아까 제가 한잔 했거든요. 아까 내가 한잔 해가지고 그거 사진 올린거에다가 그 다음에 승훈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막 지하철 막차를 놓쳤을 때가 있어요. 그때 뛰어가도 못잡을 차는 잡지마 이러고 놀아요. 그니까 이 나와의 채팅이 생기면서 좀 관계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그 SNS에서 막 너무 어우 말 많아 말 많아 그런 얘기 듣기 싫을 때 아니면 이 얘기는 두 분가한테 하면 파장이 너무 커서 감당이 힘들거 같을 때 그럴 때 좀 나와의 채팅을 좀 그 기능을 좀 써먹게 될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말 이런거를 근데 차마 못 꺼내는 말들 그럴 때 나와의 채팅에서 이렇게 쓰는거죠. 뭐 승훈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그러면 음 승훈아 난 잘 지냈어. 뭐 이런거?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계속 쌓일수록 숫자 1이 안 떠요. 근데 나와의 채팅이기 때문에 쓰는 즉시 내가 읽잖아요. 그래서 숫자 1이 안 떠. 그러면 숫자 1이 지워질 때까지 그 뭔가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응 그러고 응 그러고 막 나한테 되게 상처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도 이 나와의 채팅이 이렇게 다 이렇게 쓰는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풀어낼 때가 있다는게 응 응 그니까 내가 카카가오한테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좀 좀 뭔가 가슴속에만 담아둬서 너무 답답했던 얘기들을 그냥 그렇게 포넷다 씹으려 씹으리면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응 응 그래도 그 기능이 왜 이렇게 늦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과거의 일들을 후회한들 뭐 소용이 있으려나 그것도 없잖아요. 응 어쨌든 혼자인 분들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기능 유용하게 쓰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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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